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1집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는 020-1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3일 오전 11시 59분입니다. 현재 먼저 테슬라가 간밤에 오일선 부분에서 강하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향후 테슬라 같은 경우는 738불 61선 부근을 지지하는지 여부 그것을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3,4 LG화학 LG화학도 지금 4.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 양봉 뽑아 올려주고 있죠. 5.65%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어제 갭상승 이후에 오늘도 양봉을 뽑아주는 강한 흐름 여기서 좀 매물대를 소화를 좀 해야 되겠네요. 매물대가 아주 많네요. 암튼 그에 따라서 현재 전기차 관련주들 뭐 1집 머티리얼즈도 예외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집 머티리얼즈는 그동안 상승해왔던 게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공시가 떴어요. 기타 판매 공급계약 공시 2차 전지용 일렉포일 공급계약 계약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계약 수주일자 4월 10일 계약 기간은 오늘 어 어제 날짜네요. 어제 날짜고 공시는 오늘 덫고 계약 물량은 2차 전지용 일렉포일 1200톤 약 400억 원 규모 계약 기간은 뭐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계약 수주를 하나씩 이제 하고 있다. 아무튼 뭐 업체는 안 나와 있네요. 업체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계약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주가는 요동치진 않고는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뭐 상승해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집 머티리얼즈는 3일선 부근에서 지금 보압권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현재 5일선은 좀 견주하게 좀 지지를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상으로는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호가 상태이고 현재 뭐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기금에서 이제 연일 상거래일 연속 순배수를 해주고 있고 이런 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현재 어 정고점 8만 2천 3백원을 이제 돈 고르기를 하고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뭐 요번주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현재 어제는 조금 쉬었고 오늘은 좀 양봉을 뽑아 올려주는 요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지속해서 나올 것 같고 슬쩍 장세가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최고가 3,266포인트를 과연 돌파를 해줄지 일단 1차 간문은 3,180포인트 요정도네요. 여기를 일단 뭐 1차 간문으로 하고 2차 간문은 3,209 그 다음에 3,226포인트요.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 그렇고 여태껏 이제 못 갔던 대형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 횡보를 했던 삼성전자도 오늘 양봉을 뽑아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SKC SKC도 지금 보압 그동안 올라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루스 전단 소재 솔루스 전단 소재는 아직 그 SKC나 일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못 올랐네요. 아직까지는 솔루스 전단 소재는 더 올라와야 되겠고 어쨌든 일진 모티리얼즈 이번 주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양호하지 이번 주는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다음 주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주봉상으로 바꾸면 그래서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속해서 홀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 하락에 신호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좀 강보합으로 유지를 해 주거나 아니면 조금 망치형 양봉 형태로 띄워 주면 베스트죠. 사실. 그래서 일진 모티리얼즈 계속해서 브리핑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로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에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드래그로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는 부분 하나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셔야 할 사항들 6가지 꼭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는 7시 47분 부터 이제 리딩을 시작하십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이면 상승하는 대로 원인들 하락이면 하락하는 대로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간단히 달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추천명, 종목명이랑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로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하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절가 부분에 있어 갖고 어느 정도 이제 지켜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향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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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